카카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맥의 서비스 업체입니다. 카카오는 2022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5.51% 상승한 7만 8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25일 대비 약 마이너스 13.45%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7월 1일 16만 5천 5백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23일 6만 6천 7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9월 14일 1,88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18일 77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54.17%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46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74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7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30일 가장 많은 29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6월 7일 가장 많은 99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2.23%에서 약 28.3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29일 약 32.3% 최저 지분율은 2022년 2월 17일 약 28.0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조원이며 2015년 9,321억 대비 약 558.3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949억 원으로 2015년 885억 대비 약 571.5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9.69%입니다. 순이익은 약 1조원으로 2015년 787억 대비 약 1989.9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6.82%입니다. 카카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9.19배이며 지난 2016년 79.5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5.87%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32배이며 지난 2016년 1.41배에 비해 약 65.36%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7.23%, ROA는 12.11%입니다. 카카오의 시가 총액은 31조 4,93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위,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맥의 서비스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6조 1,36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85위, 코스피 종목 기준 83위,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맥의 서비스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949억 1,69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84위, 코스피 종목 기준 80위,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맥의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1조 6,46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위, 코스피 종목 기준 23위,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맥의 서비스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카카오에 대해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IBK 투자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7만 6천 원을 제시하였고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1만 7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3만 7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8만 3천 5백 원에서 12만 5천 5백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6만 원에서 7만 8백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회의 중립, 4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카카오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